보건복지부가 올해 두 번째로 만든 금연광고, 호흡의 고통편이 방송됩니다. 복지부는 뇌졸중을 소재로 흡연의 폐해를 실감나게 묘사했던 상반기의 금연광고에 이어 이번에는 폐암으로 폐기능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환자의 모습을 담은 호흡의 고통편을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광고는 환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시각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갑분 숨소리와 고통에 찬 기침소리 등 청각적인 요소도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케이블TV와 극장, 보건소 등을 통해서 금연광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연말까지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